우리가 한 문제를 더 맞추면 일단 야외수 팀은 명현하시는 거죠, 1대 1. 자,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네, 이거 빠지네. 아, 잠깐만. 아니, 이게 맞지. 아, 근데 이거는... 네, 이거 빠지네. 아, 잠깐만. 어떻게 해? 맞지? 아, 잠깐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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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잡아라. 잡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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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해. 야, 그럼. 근데 얘 원래 유독 미작네. 아, 이거 옴덕이 너무 커. 아 형 엉덩이 너무 커 야 엉덩이가 왜 이래 한 동작씩 하는 생각 없어 야 서로 잡아주는 거야? 뭐야? 야 서로 잡아주는 거야? 뭐야? 아 엉덩이가 너무 커 아 되게 뻣뻣하네 아 엉덩이가 너무 커 형이 내 다리를 잡아야 돼 잡았어! 잡았어! 너도! 야 뒷뎅 타! 뒷뎅 타! 뒷뎅 타! 뒷뎅 타! 하하! 야 나 맞아! 지름하니? 지름해? 하하하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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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돼야 봐 그러면 이게 상대방 가리에 손이 가야 돼 아 아 아! 오 다리 표 하하 안돼 이게 그럼 그럼 한 번만 다시 보고 가면 안 돼요?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오늘 피 쏠렸어! 근데 저분들 스탑분들이요? 아니면은? 시범단입니다. 시범단. 정우위원은? 아 저거 너무 어렵다. 보여주세요. 야 머리로 봐봐. 야 뭐 봐. 머리로 봐봐? 머리로 봐봐. 아아! 야 아주 커, 아주. 나와, 나와, 나와. 야 머리가 안 닿아. 하나, 둘, 셋. 정답, 셋, 정답. 올라, 올라! 올라! 올라!